안녕하세요 머머의 삼촌입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이런 댓글을 다 하셨어요 그렇게 소모적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 소씨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쫙 나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소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법이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걸 모르고 유튜브로 계속해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뭐 알고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씨가 제 실시간 영상을 이제 자기가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소씨가 저 소씨가 어제 실망을 하고는 영상을 삭제를 했어요 그 어구로를 끌은 거죠 실망으로 저를 이용해서 그래서 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죠 이 소씨가 무슨 말 하는가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소씨가 제일 먼저 한게 뭔지 보세요 거품없는 가격에 강아지를 분양하겠습니다 거품없는 가격에 블랙탄을 분양하겠습니다 블랙탄이라는 강아지가 굉장히 비싸고 인기가 많은 개인데 귀한 개인데 제가 거품없는 가격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나는 개장수 아니에요 하면서 이 개장사를 하려고 어구로를 끄는 거잖아요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서 댓글은 딱 막아 놓고 볼 사람 보고 살 사람 사라 나는 댓글 막아놨으니까 신경 안 쓴다 홍보 좀 하자 이거잖아요 그냥 어구로를 끄는 그래서 오늘 영상 올린 게 거품을 뺀 20만원에 강아지를 분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개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 개장사 하려고 어구로를 끄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구로에 받아 주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법이 있는지 소씨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소씨는 20여 차례 상습적인 투견 강아지 학대를 했어요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와 가지고 그 강아지를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조회수가 빵 터지네요 만개가 넘네요 그래서 그냥 올려 보니까 조회수가 100다리밖에 안 나와요 100다리도 안 나오죠 근데 1년이 지나도 100다리밖에 안 되니까 근데 다시 4만으로 올려봤어요 어 14만 올라와 버린 15만 17만이 올라와 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걸로 구독자도 늘고 시청률도 잘 나오니까 조회수도 잘 나오니까 그걸 1년 동안 한거예요 공개된 것만 20여 차례입니다 이런건 전부 다 지금 파일이 캡처와 영상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번식을 낸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이 바뀐 지가 오래됩니다 생산자가 허가가 없으면 번식을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강아지 분양을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만 한 게 아니에요 앞전에도 했고 그 앞전에도 계속 강아지를 분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난 개도 분양을 하고 있지만 남한테 대리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개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자꾸 어그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많이 팔아야 되니까 지금 막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비싸게 파는 사람 나는 싸게 파는 착한 사람 이런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거기 선동당해서 사람들이 싸게 한번 사보려고 지금 막 아 혈통수 필요 없어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죠 혈통수 때문에 비쌀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마치 제가 그 국경협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더라고요 저 소씨랑 같이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불법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강아지로 사기 못 치게 하고 강아지가 순종이니 싸움을 잘하네 하면 사기치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강아지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또 인식을 바꿔드리고 있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불법 판매 이것도 판매 허가를 받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불법 대리 판매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지금 불법으로 자가진료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가진료는 불법이에요 근데 보면 똑순이가 하열을 많이 했대요 근데 뭐 별거 아니라고 주사 사서 놓더라고요 그것도 영상이 다 있습니다 확보가 영상도 있고 캡쳐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놓던데 수의사랑 뭐 물어봤다 근데 그때도 하는 이야기가 동물병원에서 사왔다 놓고 아참 내가 말실수를 했어 가축약품에서 사왔어 이렇게 정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앞전에 통화할 때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문제가 됐을 때 너가 자가진료할 때 약이 나오고 이러면 그거 문제가 된다 너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도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 놓으니까 그걸 이제 아차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뭐 자식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 이야기도 하고 부끄럽다고 하길래 진짜 뉘우치는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었거든요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속은 거죠 두 달이 지난 지금 보세요 지금도 영상을 싸움 영상을 올려요 이것도 싸움입니까 또 말해보세요 하면서 진짜 확 물어뜯고 난리 치는 게 아니고 강아지들끼리 뭐 진짜 이제 자기들끼리 서열을 따지려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강아지 싸움이구나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영상 있잖아요 이런 학대라고 보기 힘든 그런 걸 하면서 방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조가 나중에 싸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걸 지금도 계속 올려요 그런 것도 올리면서 썸넬도 그런 걸 올리면서 또 강아지 판매하는 글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다 전략이에요 모든 게 모든 게 전략인 거예요 자기 강아지를 팔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 그게 뭐 어디 정의감 있고 어디 지가 뭐 거품값을 잡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가 200, 300 받고 팔 수 없으니까 100만원 받고 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씩 받고 70만원도 받고 지금도 20만원 올려놨더만요 그렇게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리 판매도 하고 그래서 지금 불법 자가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을 판 수의사나 동물 약품도 거기 처방전 없이 팔았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처방전 없이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동물 약품에서 동물병원에서 따로 약사를 고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그 동물병원도 가축약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소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근데 뭐 거기를 찾아서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다 뭐 어디다 이런 거 자체를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소시 때문에 엄한 사람들 다치면 안 되니까요 또 아직까지 제가 그 많은 동물학대범들을 다 해결을 했지만 사건을 다 해결을 했거든요 뭐 소시처럼 뭐 몇 천명이 아니고 실시간 몇 천명 몇만명이 들어오는 진짜 베스트 BGA로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연간 수익이 매덕식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거기에 뭐 수만명이 와서 공격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소한 사건은 없어요 고소를 한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딱 그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비해서 대리싸움을 시키잖아요 술을 먹고 어떤 협회 어떤 협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하면서 굉장히 악질적인 거예요 자기는 개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휴직이 없이 연속적으로 임신을 시키고 있어요 그 똑순이 보세요 앞전에 새끼 났잖아요 강아지를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또 판매가 잘 안되니까 뭘 했습니까 이벤트를 했어요 이벤트를 그러면서 또 투견하고 거품을 뺀 분양을 한다고 이벤트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자기는 개장사가 아니라는데 계속 줄곧 개장사를 시키고 있지만 또 뭐였냐면 휴직이도 없이 또 똑순을 또 교배시켰습니다 법적으로 휴직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법이 약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법이 많이 있죠 법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휴직이라는 게 있는데 휴직이를 지키지 않고 앞전에 새끼 뺐는데 또 새끼 빼서 또 팔잖아요 불법 개장수가 아니고 거기 플러스 아주 악질한 새끼죠 새끼 놓고 또 새끼 놓고 개를 쉬지도 못하게 이런 걸 보고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없이 어린애를 교배를 시키고 또 새끼 놓고 난 걸 또 교배를 시키고 계속 교배를 시키는 거 이런 걸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강아지들이 지금 60일이 훨씬 지났어요 지금 분양한다고 얼리는 강아지들이 그런데 이 강아지는요 견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물 등록 이 동물 등록은 60일이 지나면 해야 되는데요 번식을 한 사람이든 판배를 하는 사람이든 제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60일이 되면요 누구 손에 있더라도 동물 등록을 해야 돼요 견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견주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강아지들을 요즘에는 명찰로 안 됩니다 외장 칩이나 내장 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삽입하는 칩이나 아니면 밖에 목걸이로 매달 수 있는 칩 인식 칩을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강아지를 무료 이벤트 싸게 파는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벤트 자체도 불법이에요 이 강아지를 가지고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지금 강아지를 이벤트로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동물보호법에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는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구글 측에서 동물이 아니더라도 이벤트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완전히 악질인 거에요 그러니까 개를 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에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그 강아지를 쉬지 않고 새끼를 빼고 그러면서 자기 개만 파는 게 아니고 또 남의 집에서 개 갖고 와서 대립 판매도 하고 쉬지 않고 번식하고 완전히 악질인 새끼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놈이 충북 단양구청에서는 주의만 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벌금만 해도 다 합치면 이거 1억은 넘을 것 같아요 벌금이 그런데 주의만 주고 돌아갔다고 해요 경찰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단양군청이나 경찰서에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처벌을 하지 않고 주의만 주고 갔을까 이건 아마 신고한 사람이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에요 아마 신고 내용 때문에 아마 군청에서도 단양군청에서 충북 단양군청에서도 그냥 주의만 줬을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도 정거불충군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처벌을 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게 아니면 고소하면서 명예훼손도 고소하고 이것도 고소했다는데 뭐 치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쌍방에 명예훼손이 걸려서 그 명예훼손으로 같이 치아를 한 걸로 알아요 그때 이 부분도 같이 치아를 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도 치아를 안 했는데 정거불충분으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20여 차례가 넘는 상습투견을 시킨 거 이것도 불법이고요 동물학대고요 그리고 서열을 정하겠다고 해서 싸움을 시키거나 싸움을 방치하면 그것도 동물학대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불법대립판매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대립판매라고 개를 준 사람까지 그 협회 제가 어느 협회의 누구인지는 아는데 말은 안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어떤 협회의 지부인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사람도 불법이에요 판매도 불법이고 자가진료도 불법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주사를 놨는데 하열을 많이 했습니다 심한 것 같아 또 주사를 놓더라고요 주사 놓는 방법을 또 시연을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휴직이 없이 연속적으로 번식을 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고요 강아지들이 생후 60일이 지났는데 동물 등록을 안 했다 견주 등록을 안 했다 이것도 불법이고요 벌금이 셉니다 우리가 작년 8월인가 재작년 8월까지 재작년 8월인 것 같아요 재작년 8월까지 등록을 해라 했어요 동물 등록을 그 바람에 유기견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배 이상 늘었어요 그것도 이전에는 믹스견 발발이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8월 30일까지 동물 등록을 해라 라고 하는 바람에 재작년에 품종견들도 엄청나게 많은 유기견이 쏟아졌어요 3배 이상 늘었고요 품종견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나온 유기견들이 재작년 8월 31일까지였는데 이 동물 등록을 안 하면 안 돼요 강아지가 60일 되면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물을 가지고 이벤트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구글에서도 그걸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물이 아니더라도 동물을 이용해서 이벤트 하는 건 불법이고요 또 온라인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또 불법입니다 근데 개장사 하려고 소시가 단단히 준비를 했어요 통신 판매 등록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통화를 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나 괜찮아요 통신 판매 등록했어요 내가 그런 법도 모를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통신 판매 등록 하고요 동물 판매업 등록은 다릅니다 동물 판매는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돼요 그게 온라인 판매했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줬습니다 소상하게 몰라서 그런가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두 달 전에 다 알려줬어요 자세하게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는 피해 가려고 막 이렇게 영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싸움을 시켜야 되는데 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유사 싸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얍삽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광견병 접종을 해야 돼요 근데 광견병 접종을 안 하면 그것도 또 불법이거든요 광견병은 군청이나 시에 연락하면 구청이나 군청에서 무료 접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면 불법이에요 특히 저기 강원도나 경기도나 충북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좀 이 광견병을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쪽은 또 시골에 있는 개들은 이 너구리 같은데 너구리에서 광견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소백이 통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동물 판매를 했다 온라인으로 또 동물 판매를 온라인 안으로 했다 이러면 그 몇 년간에 통장을 다 추적을 합니다 다 조사를 해요 그렇게 우리 법이 허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북 단양군청이나 경찰이 허술했던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법이 만들어진 게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개싸움 시키지 말라고 개싸움 시켰어 설잠도 개싸움 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동물 보호법에 세세하게 명시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3년 너는 3천만 원 이렇게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생겼으니까 점점점점 그 사례를 볼 거 아닙니까 저렇게 소시처럼 상습적으로 20회 넘게 강아지 때부터 시켰느냐 이게 진짜 몰라서 그랬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또 감형이 되고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적용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인식을 다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했을 때 알고 있을 때 또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또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법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제가 언급 안 한 것도 있을 거에요 지금 제가 대충 생각나고 영상을 확보하고 캡쳐를 다 해둔 것만 가지고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을 거에요 소시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지금 강아지를 보여주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불법적으로 강아지를 번식해서 강아지를 또 영상으로 찍고 또 그 강아지를 갖다가 분양을 해 보니까 이게 또 부업이 된단 말이에요 시골에 겨울 비수기 때 부업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분양이 너무 잘 되네요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니 것도 팔아줄게 니 것도 팔아줄게 가지고 와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완전히 이거는 대형 장사꾼이 되는 거에요 완전히 그러면서 불법 공장들이 늘어나는 거에요 어 너 내한테 개 사갔지 새끼 놔봐 내가 팔아줄게 유튜브 잘 되니까 그렇게 소규모의 공장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양상하는 거에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불법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데는 다 사라졌어요 정부의 단속에 의해서 지금 허가 농장들만 있고 마리 수도 1인당 75마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투수가 대형견 소형견 좀 다릅니다 이것도 지금 50마리 이하로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발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규모로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개들은 또 새끼를 많이 놓지 않아요 두마리 세마리 소형 강아지들 진돗개 새끼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여기저기저기 막 가지고 와봐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TV에서 말하는 강아지 공장을 양성하는 거에요 이해되시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신다면 강아지 서열이라는 명목으로 개를 싸움을 시키고 있었다면 중단하십시오 누구라도 몰라서 번식을 해서 개를 판매를 했다면 중단하십시오 다 불법입니다 제가 작지 않아요 크게 우사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통장 이력까지도 몇 년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다른 불법사항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가진료라는 것도 불법이에요 지금 뭐 사슴농가나 돼지농가나 특정농가에서 일부 약품들을 자가진료를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자가진료라는 건 불법이고요 그런 농가에서도 자가진료라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우가 또 정해져 있고요 이걸 명심하시고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